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말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건혜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시점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자기 입장을 밝히셨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중마고우 이렇게 되기는 힘든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법대까지 친구였고 또 지금 한참 강북회장이 진 이종찬 회장의 외동아들 대신은 이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또 역사관 문제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논쟁거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의 이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정권 당시에 지금도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중추를 행성하고 있는 586세대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 민도라든지 국제정세를 보게 되면 한국이 친사회주의 그런 정권이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자유 진영에 속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게 인간의 힘으로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역사관을.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특별하게 많이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지만 행편이 그렇게 학구적인 분위기도 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반듯한 인생관과 가치관 그리고 역사관을 갖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고맙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준 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부가 다 고마운 거죠. 고마움으로 전부 다 이렇게 채색이 되는데 이 역사관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철우 교수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외동아들이니까 얼마나 여유 있게 컸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960년생이거든요. 이철우 교수가. 그러니까 이철우 교수 그다음에 윤 대통령. 윤 대통령도 1960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수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런 서울의 아주 전형적인 중산층 출신들이죠. 이 역사관 문제는 이제 뭐 와 가지고 이철우 교수나 전하 역사관이라는 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나이가 됐죠. 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논쟁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건국 문제 그리고 또 이성만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인 거죠. 제 입장은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이 뜻 있는 선각자들이 모여 가지고 그야말로 임시정부를 행성했지만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뜻 있는 선각자들이 미래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에서 형성됐던 일종의 결사체인 거죠. 결사체니까 이제 당연히 1948년도에 국민의 총의를 받들어 가지고 5월 10일 총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재헌국회가 탄생하고 그렇게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게 그게 이제 솔직한 견해인 거죠. 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919년으로 해석하자 이거는 이제 이익이 있으니까 실용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공리주의적 역사가 아니라 볼 수 있는데 그건 옳은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옳고 그런 부분을 뚜렷하게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 이렇게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철우 교수의 역사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집안에 낳고 본인도 머리가 좋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꼭 같은 그런 시절에 학교를 다니고 저처럼 시골에서 나가 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생활한 사람들하고는 출발 자체가 많이 달랐는데 이렇게 좀 뺐다가 앉아서 역사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드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한국호의 앞날 진로에 대한 부분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을 좀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생활용에서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터졌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 사건 사건들에 관한 분산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걸 하나로 엮어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훈련을 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정부 이 정부가 모아지게 되면 한국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가스리죠. 그런 걸 이제 방송에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의료 사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이야기도 나눌 거고 뭐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아마 밀어붙여서 아마 승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인 이제 후유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전문의가 격감한다든지 전공의를 이제 안 하겠죠. 그럼 필수과의 의료진들이 현장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지금 필수과의 대개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중증질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현장에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현직 의사분의 전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하는 길을 좀 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주호 장관 교육부총리하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전문의 출신 이주영 의원하고 이제 이제 이주영 의원이 의과대학 교육 컬리클룸을 이렇게 ppt로 띄워놓고 3분의 2 가까이 지금 수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전 학년 전체가 다 한 학년이 미루질 수밖에 없다. 의과대학 교육은 도저히 3분의 1을 지금 하지 않았는데 9월부터 전부를 다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현직 의사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의과대학 예과본과를 마치신 분이 의과대학 교육의 연계관계를 이렇게 상세히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니까 경제학이나 법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학문이.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종류의 교육이 의과대학 교육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의대생들의 휴왕 문제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 가지고 그 의대 교육을 직접 받으신 분이 피력한 의견 의대 교육 법과 교육 경제학 교육 이 차이를 보게 되면 아주 명료하게 이번 사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문제. 그 다음 이제 오늘 반도체 섹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놓칠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의 부사장이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커스터마이저드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해서 그 회사에 맞추어 가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했던 데가 엔비디아나 AMD 정도였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미국의 빅테크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그런 쪽에서 커스터마이저드 화된 그러니까 주문자 방식의 메모리 반도체를 요구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놓칠 수 있는 정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보거든요. 이게 반도체 섹터를 앞으로 훨씬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점을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반도체 섹션에 대한 세 부분을 좀 많이 다루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가 잘 안 나왔는데 그렇게 오늘 방송을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